EF 35mm F1.4 L2 USM은 울트라소닉 모터를 탑재하여 빠른 AF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한 표시기창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췄을 때 초점거리 확인이 용이합니다. 한번 바디캡을 닫은 상태에서 AF를 정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EF 35mm F1.4 Lens의 AF 속도는 빠른 편이며 굉장히 정숙하여 동영상 및 사진에서 만족합니다. 다음은 실제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0cm가량의 피사체와 1.5m가량의 피사체를 연속으로 초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기종은 캐논 5DS입니다. 다음은 근거리 대 근거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각 단렌즈이지만 AF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동체 추적과 같은 촬영에서도 무난히 AF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